네, 안녕하세요. 괴물 형사 마속도 역의 마동석입니다. 범죄도시 3가 2편에 이어 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천만 관객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범죄도시 시리즈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영화 시리즈 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시리즈는 범죄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도록 배우와 제작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선보일 범죄도시 4편 역시 관객 여러분이 더욱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주성철 역의 이준혁입니다. 마동석 선배, 이상용 감독님의 범죄도시에 참가하게 된 것도 너무 영광이었는데 천만 명이 넘는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를 관람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희 영화를 통해서 함께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정말 뜻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너무 얼떨떨한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극장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키 요구름 맡은 아옥기문의 닭가이입니다. I was happy just to be in a beloved Korean franchise movie. And I'm very happy that we reached 10 million viewers. The passion and the support that I received in Korea through the roundup No Way Out. And I will never forget the love of the Korean audience.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안녕하십니까. 범죄도시 3의 김만재 역의 김민재 배우입니다. 이렇게 너무 천만이라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범죄도시 3에 이렇게 제가 합류하게 되고 관객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저희 천만 영화가 되게끔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롱이 역을 맡은 고비필입니다. 범죄도시가 드디어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원투원투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스텝을 받고 싶네요. 범죄도시 너무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투원투 안녕하세요. 저는 김양호 역할을 맡은 배우 전스코입니다. 천만이라는 숫자가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데요. 범죄도시 3를 극장에서 봐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교포의 아쿠자 투모 역할을 한 안세호라고 합니다. 제가 범죄도시를 하게 된 것도 믿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무대 인사하는 것도 믿을 수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천만 돌파라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지만 믿어야겠죠. 현실이니까 전부 모든 것이 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용 감독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는 감독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